우리가 게스트를 너무 배려 안 하는 측면이 있네 왜요? 슬쩍 보니까 두 분이 제일 처음에 봤었어야 돼 두 분 거를 제일 처음에 봤었어요 종엽 씨 오픈! 원샷! 투샷! 뭐 이러면서 우주소녀 대 원샷 투샷 좋습니다 자, 지효 씨 갑니다 오픈! 듣고 봐, 뭐라 뭐라 하고 집기 이전에 오!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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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집기! 잡기! 키랑 통하는 게 있어요? 키바스파 오픈합니다 지금 해버려도 상관없지만 집가를 들어갔거든요, 제가? 집기! 집가! 집가! 아, 망했다! 아, 망했다! 골그룹은 내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아, 진짜 뭐 전화한다 박빙! 나도 쓴다 나와라 한번 나와 지효은은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써도 되죠? 지금 써도 돼요? 쓰실 수 있지! 쓰실 수 있지 지금은 써도 돼요 왜냐면 다들 지금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렇지 자, 갑니다 상관없지 상관없지 제가 앞에 봐야 된대요 원샷의 주인 원샷! 보여주세요! 제발 한 번만 고기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피오가 동현이 차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대박 아, 대찰출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현이 무려 31주만에 31주만에 동현승과 함께 다시 공동 8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였어요, 한도? 공동 8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아, 됐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처음 아니에요? 올해 처음이죠, 당연히. 왜? 새비지 러브가 벌써 작년이야? 아, 힘겹게 따돌리면 또 어떻게 이렇게 쓰든... 쫓아가면... 역전 가장... 하나, 둘개 싸움이에요, 하나, 둘개 싸움.